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춤의 운동효과로 뇌하수체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음악이 주는 자극으로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된다 또한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사실 치매 위험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개선 효과와 치매 개선 효과가 세로토닌이라는 뇌 행복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 또 한 가지는 뇌라는 게 뇌세포, 신경세포세포사의 연결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가 뇌건강에 중요하게 돼 있는데 그 뇌의 연결성을 더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춤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, 인지능력, 또 실행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뇌 부위에 연결이 더 좋아지는 것을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, 뇌건강에 춤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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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